자 여러분 요거는 참외입니다 참외 뭐 수박만 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참외도 한번 심어 봤습니다 작년에 뭐 참외를 이제 저희 어머니가 수확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매일 사먹다가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참외를 심어 봤습니다 자 근데 이 참외 옆에 뭐 이상한게 있죠 이거는 이제 호박인데 씨를 뿌려놨는데 이렇게 싹이 났네요 나중에 옮겨 심으려고 일단은 키우고 있습니다 이 자리는 어 참외를 키우고 있습니다 참외 나중에 이제 능쿨이 나가고 열매가 열리게 되면 그때 또 추가적으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승장 과정을 제가 조금씩 올려드릴 테니 여러분도 투파세 한번 심어 보시기 바랍니다 저거 2ель 4일 그 아픈 겠죠 10th